애서의 분노와 야곱의 도주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애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애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말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여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우라비더라 할렐레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 붙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야곱이 같이 공모해서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간 뒤에 사냥해서 돌아온 마지 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에 들떠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돌아온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이 별미를 잡수시고 이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건에 전모를 알게 된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둘째였지만 어릴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게시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개인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리부가와 함께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던 이삭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편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무섭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당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속인 리부가와 야곱에게 화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기로 한다면 이삭보다 애서가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애서는 너무 기가 찬 나머지 자기에게 나머지 축복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그러나 장세기 27장 37절에서 이삭은 말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한테 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죠 경의에 어찌되었든 일단 축복의 말이 나간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에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뭐 말만 하는 건데 두 번씩 축복해 주면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기가 뱉은 말을 번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입으로 나간 말에 대해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해 준 축복이지만 한 번 입으로 뱉았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입으로 뱉은 말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소금을 고른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든 여러분이 감사와 믿음의 말이든 입술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 변화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애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도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이름이 야곱이라 부름이 합당하다 야곱은 약탈자 속임수로 빼앗는 자란 뜻이죠 그 아이 인생이 진짜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벌써 두 번이나 내 축복을 빼앗았다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서가 비로소 그 옛날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를 이제서야 애서가 뒤늦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부터 애서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좀 우습게 여기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애서를 속여서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은 야곱이 나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장자의 명분의 영적 중요성을 간과했던 애서라고 말합니다 진짜 애서가 목숨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오히려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동생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서는 쉽게 그걸 놓아버렸어요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반드시 연결이 되죠 어릴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사건이 오늘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대형사고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애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는 애서를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미리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들이닥쳐도 문제없이 나가서 신랑을 영접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늘 밤에 오겠어? 하고 안일하게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제사에 통곡하며 달려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애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중요한 영적인 순간을 항상 놓쳐요 농사에도 씨뿌리고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인데 이 언제 하는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내가 평소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졸다가도 딱 붙잡아요 아무리 바빠도 딱 뛰어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결코 영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지체 없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뛰어나가서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때에 맞춰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애서가 번번이 이 영적인 축복의 타이밍을 놓쳐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딱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요 뭐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해도 되지 왜? 애서는 세상적인 힘이 너무 좋아요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인맥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 동생 야곱은 어땠습니까? 셋 다 세상적인 능력은 애서에 비해 한참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셋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세 사람 다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의 영적 의미를 애서만 몰랐어요 그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을 알아볼 수 있는 육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워낙 태어날 때부터 장자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쉽지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애서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 대기업 취직, 좋은 집이나 자동차,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날 단파축 한 그릇에 속던 그날 애서는 사냥하다 돌아와서 지쳐 있었다고 했어요 사냥하다 지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단파축 한 그릇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대화시키면서 이 세상의 성공을 목숨처럼 쫓다 보면 영적으로 지쳐버려요 그러면 단파축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길 수 있는 애서의 우둔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을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냥하다 지쳐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안 만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고 다녀요 진짜 중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덜 중요한 곳에는 부지런히 다닙니다 이런 애서 같은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제한해요 세상적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있겠지 차일피를 미루면서 나오지 않아요 하찮은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목숨 걸면서 정말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등한시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로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빼앗깁니까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애서 같은 사람들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은혜 받겠다고 달려드는 야곱 같은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야곱 같은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애서처럼 이 영혼의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애서는 뒤늦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여 울지만 이미 기차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는데 마지못해서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애서에게 마지못해 주는 이 축복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썰렁한 축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축복인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몽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진짜 썰렁하죠? 썰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싸늘하죠 쉽게 말해서 애서 너와 네 후손들은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결실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항상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죽고 죽이는 폭력의 역사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물리적인 힘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 자손들은 은혜로 사는 야곱의 후손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서 후손들의 운명이 그래요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사냥꾼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가 아닌 전쟁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피나게 경쟁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야곱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애서가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지만 이 아버지의 싸한 축복을 듣고 이게 축복이요? 딱 알았으니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눈앞에서 축복을 빼앗겨 버린 애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41절을 보니까 내 동생 야곱 때문에 이렇게 뺏겼으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애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무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내지 못했을 때 오는 비극이 부작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와 야곱은 애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야곱이 두고두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애서가 이렇게 동생을 죽이겠다고 일을 가는 것을 또 리브가가 알아내요 참 리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42절 보세요 마다들 애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애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데서 일해도 됐을 사람 같아요 정보가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 집을 떠나게 합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야곱은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서 홀로 집을 떠나 도망해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외삼촌한테 또 속고 훗날 커서는 또 아들들에게 속아서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다음에 아버지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들에게 또 평생 속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된 복은 받아도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이죠 우리가 심판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야곱은 약속대로 축복은 받지만 속이기 잘하는 그의 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맡게 되죠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어머니 리브가의 책임이 컸죠 리브가는 모든 것이 부족한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하나님의 개시가 이 아이에게 내린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걸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 엄마가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아들과 자신의 인생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리브가 자신도 그 문제를 벌써 느끼고 있었어요 45절 보세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에서의 한은 풀리지 않았어요 쉽게 풀릴 상처가 아니었어요 어찌 하루에 둘을 잃어버리겠냐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은 순식간에 원수관계로 변해버린 두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비애를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이미 큰아들 에서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머리를 짰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잠시 피신시켜 놓자 그러면 언젠가 큰아들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데려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리브가의 착각이에요 그냥 리브가는 한 몇 달 생각한 것 같은데 야곱의 망명생활이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곧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잘되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야곱과 리브가 모자는 이제 영원한 생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눈물로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 후로 40년을 더 사는데요 그래서 야곱을 나중에 다시 보기는 하지만 그것도 20년 뒤에 일이죠 서로 속고 속였던 아내 리브가와의 부부관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싸아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 에서와는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서가 축복을 동생에게 줘버린 이삭을 잘 대접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은 평생 또 사나운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된 거예요 왜? 축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 했던 사람들 때문에 서로 정직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대가를 치르죠 실수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같은 실수로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수를 통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건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하게 되고 옛사람이 부서지고 인품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으면서 인품이 성숙해지면 훗날 받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자에게 주는 믿음의 가문의 계승자 축복이에요 이것은 지난 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장자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읽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네가 농사하는 땅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서 비를 줄 것이고 땅의 토지를 촉촉하게 해 줄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항상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도 인간의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안간힘을 써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축복이 CEO 아브라함과 CEO 이삭에게 계속 있었어요 야곱한테도 그래요 항상 주변은 흉년인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와요 경제가 요즘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영향력이죠 야곱은 만민의 섬김을 받고 열국의 굴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많은데 욕만 먹고 다닌다 그것은 여리고의 세리장 사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서 이삭이 이 축복에 언급된 유일한 부분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베푸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이 애서인 줄 알고 주었던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오리지널 축복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불완전한 축복 이건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좀 제한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복은 야곱을 이제 먼 타양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는 축복이에요 2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다는 대목이에요 복은 이삭이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천국산이에요 사람의 손에 배달될 수는 있어도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할 때 그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힘이 없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참으로 지켜볼 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배달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나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축복이 전에 야곱이 애서인 줄 알고 이삭이 착각해서 주던 축복과 확연히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공식적으로 이삭이 언급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후손의 축복이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될 것이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돼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땅값 비싸죠 그래서 그런지 노른자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의 역사가 땅 따먹기 역사입니다 다들 군대를 동원하고 정략과 술수를 동원하고 돈을 이용해서 농사 잘 되는 땅 천연자원이 묻혀 있는 땅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치고받고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땅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당시 농경 목축문 하잖아요 땅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었고 기업이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였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땅을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온전한 땅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의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난 장에서 애소인 줄 알고 야곱에게 속아서 빌어준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합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축복은 마치 하나님이 브레이크 건 것처럼 굉장히 진짜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축복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축복이 나간 까달 그것은 그때 이삭의 가정이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을 속이고 몰래 애소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어긴 거죠 이에 맞서서 아내 리브가와 야곱도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강탈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 구성원이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성령께서 기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부정직한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에서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령께서 100% 전달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지금은 다릅니다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애소인 줄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하지 않아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이삭은 야곱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인 야곱이었지만 이삭은 이 문제의 근원이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 한 자기 죄임을 알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한 심령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고 병든 이삭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통해 100% 기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두 번째 축복에는 그대로 담겨서 흘러간 거예요 이걸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참 성급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죠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이 애서에게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입술을 딱 막아가지고 속이지 않았더라도 애서에게 그 축복이 가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받지만 두고두고 인생이 아주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죠 결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죠 오늘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축복의 계승자는 반드시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일곱 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계승한 사람은 약속의 아들 이삭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물려받은 축복을 장자 애서가 아닌 야곱에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첫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둘째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자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믿음의 아들들에게만 이 축복의 약속이 계승되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은 반드시 반드시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뭐부터 당부합니까? 너 믿음의 딸이랑 결혼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딸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몰라요 다들 아브라함의 축복은 받기 원하는데 이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결혼이라는 그릇을 만들지를 않아요 형 에서가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를 두 번 했는데 하나는 단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미스테이크를 하나님 안 믿는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그의 영적인 운명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항상 에서는 뒷부분을 치다가 때를 다 놓쳐버리고 말죠 오래전 할아버지의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아들 이삭의 배피를 주변의 수많은 가난 부족들의 딸과 하지 않고 멀리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정력적인 결혼으로 하자면 주변의 가난 부족들 잘 나가는 CEO들 딸과 결혼시키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 떠나보내면서 가난의 딸과 결혼하지 마라 반드시 믿음의 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자녀된 부모님들 반드시 자녀를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시키세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저는 이 원칙을 어겨서 무너져버린 믿음의 가정들 불행해져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결혼을 해서 실패했던 분들 그렇게 아타깝게 돌싱이 된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려웠죠 오직 없으면 멀리 800km 넘어 떨어진 곳에 사람 보내서 데려왔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처럼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지금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아이 낳기 싫어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기 크리어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시간과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트렌드가 강한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축복은 항상 가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복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갈 때 복이 계승되는 것만 아니라 확산이 돼요 두 배, 세 배, 열 배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뿌리지 않은 것을 믿음의 조상 덕에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래서 부모의 영적인 혜택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받는 혜택이 있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 낳지 않겠다 내 크리어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소탐대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배우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잘 안 생긴다면 입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면 돼요 어쨌든 믿음의 가문을 이루셔야 돼요 나 개인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물줄기로 여러분 대에서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축복도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음으로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개인적인 약점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가정을 풍성하게 이루는 축복기를 추건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 야곱에게 간 축복이 나중에는 다이세계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면서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We are family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두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이 교회에 같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어려움도 이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한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옴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